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최근 갑자기 통합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과거에는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김포공항 이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천시가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발표하고 난 후 인천 영종지역을 항공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과 인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문제로 통합 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논의 내용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이처럼 인천, 서울,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의 변환을 해결하기 위해 공항통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네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아 예 먼저 인천 영종지역의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전 인천공항 항공수요는 7%대로 고성장을 이뤘지만 앞으로는 2% 이하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더욱이 인천공항의 성장동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대구, 경북권 그리고 사만금, 경기 남북권 신공항이 건설되면 항공수요 분산으로 인천공항은 쇠퇴하고 영종국제도시의 각종 개발 계획은 무산되거나 또는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인천, 서울, 경기지역 현안을 살펴보면 도심 한국판에 김포공항이 있고 주택 밀집지역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다 보니 소음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현안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천, 김포공항 통합이며 인천을 항공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공항을 통합하려면 정부는 물론 서울시 협의가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예, 당연한 말씀인데요 일반적으로 지역의 현안은 특정 지역 한 곳의 문제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한쪽이 득이 되면 다른 한쪽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경우는 인천, 서울, 경기지역 모두가 찬성하는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의 현안을 가지고 수도권이 공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은 아마 지방자치권이 일어난 이후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의 목소리가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천시회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통합을 촉구하는 내용이 발의됐고 현재 시민들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 대통령선거 공약화를 위한 활동이 진행 중인데요 마지막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단기의 목표인 내년 대통령선거 공약화를 위해서 1단계로 빠른 시일 내에 인천지역 시민과 주민단체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요 2단계로는 다음 주 중으로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인천, 서울, 경기지역 공동추진단을 발족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 김포공항 통합을 위해 인천, 서울, 경기지역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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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